야 최일아 빠꼬 빠꼬 아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왜? 이상해? 니 다리 쳐다보는 새끼들한테 돌려차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 아니 이게 옷 따들고 이래라 이래라 왜? 추워 겨울이야 야 준지야 우리 정이 스커트도 입었다 다시 입어? 왜? 이거 니가 지난번에 사준거잖아 내가 그거 밖에 나갈 때 입으라고 사다준거 같아? 그럼 옷장에 걸어두라고 사다 둔거야 너무 이쁘네요 이쁘지? 너무 이쁘지? 아니 뭐야 이거 지금? 아 이거 옷 너무 짧은거 아니야? 단면화도 좀 빨리 갖다줘 아니 이거 좀 이렇게 해봐 좀 아니 이런 옷을 입을거면 좀 그냥 안입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컨셉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 창피해요?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